안녕하세요 우리 계속 스카 입니다 난 당신이 공략을 좋아합니다 이만 감사합니다 넘버원 너를 싫어해 보세요 이래 거의 사랑은 네가 가져가 당신 고지 가져가 미안하다 나도 하지마 내가 운줘 하지마 넘버 투 단계선 그렇죠 단계선 그래서 이러고 어휴 또 오샤어요 그 그 날 요 그 깃냄새 그 피 그 매력이 더 안오는 적 또 생각하자 또 그치에 있는게 왓아 고맙습니다 멀라 고압 그러니까 국적을 그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답 다號, cellence 형 대요 그것도 그것도 예쁜 꽃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